사업하시다가 내 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만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속도 상하고 미치지. 막 화병이 생기잖아요.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외국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한방에 날리죠. 맞아요. 한방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만일 일정 금액이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못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이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소주 한 병 먹고 잤다가 술이 안 채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웃음 참아왔던 건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보면 희노애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이 희화랑 즐거움하고 노래하고 그런 거는 표현을 해야죠. 희노애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애락은 참기 배웠어요. 침묵도 참아. 화도 참아. 무조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어떤 연중원에서 불을 다 끕니다. 불을 끄고 음악을 크게 틀어요. 그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사회자가 뭐라고 하면 욕치로 개념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머리로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간 그대로 표현하래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라고. 그럼 이제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옆에 사람이 소리는 안 들려요. 하지만 내 소리는 어때요? 내 소리는 울림이기 때문에 들려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체면 때문에. 아우. 내가 어떻게 욕을 해야. 내가 이렇게 확 하잖아요. 근데 끄집어 나왔거든요. 습관에서 불을 해야. 하다가 한 30분 정도 해요. 그럼 당연히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 눈물하고 이어집니다. 제가 또 30분 동안 막 끄집어 냈다면. 30분 동안 눈물이 막 흘러요. 그냥.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통해. 완전히 탈진인데 탈진. 딱 누웠던 이렇게 바닥에 누웠는데 깜깜한 상태에서. 나중에 딱 머리 떠오르는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가셨던 꿈. 뭐였냐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적을 때는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너 꿈이 된 얘기해? 하하하.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 발견한. 꿈을 발견한 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라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 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2박 3일 들어가잖아요. 교육을. 그 적으로 해요. 1급 과정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화난 상태에서 웃으래요. 30분 동안. 웃는 걸 웃어야 30분 동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30분 동안 운을 해요. 화난 상태에서. 웃는 걸 웃잖아 이렇게. 힘들죠. 어려워요. 정말요. 나는 감정작화하면 운을이 나와요.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눈 감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제 뒤에서. 망토 쓴. 망토. 검은 망토. 그 쓴 사람인지 뭔지. 어떤 형체가 저를 계속 바라봐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분명히. 상관없어요. 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나누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슴으로 하늘을 품다. 뭐냐면. 총 다섯 가지 채포로 돼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아프고. 힘들느라도. 가슴으로 하늘을 품다. 다 모두가 다 사연이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어요. 맞아요. 다 아픔이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나만 그 문제인 줄 아프고. 나만 왜 이제. 하지만. 다 보면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연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또 지방 그 변산. 변산 갔다 왔거든요. 워크샷 솔로벨. 부안. 두 시간. 부안 맞아요. 우리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익산이요. 익산이요? 강사님이. 부안. 부안. 익산. 익산. 익산 오리시는데. 우리 남성보다. 아우 선배님. 저 37회입니다. 20회. 37회입니다. 그러면 내 동생은 어떨 것 같으네. 어쩐 자꾸 이게 억야미. 들어와요. 17회. 근데 아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익산으로 전학 갔어요. 남성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죠. 근데 아무튼 가게를 갔는데. 그때도 이제 딸아이가 병원에. 응급실에서 병원에 임원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그 상태에서 웃음치료 가기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문제 분리를 못해요. 문제 분리. 항상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것만 계속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자고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면.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못하게 했어요. 동시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해하기면 좋은 걸 선택합니다. 그렇죠. 좋은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우리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굿 뉴스 뭐 밴뉴스 하면. 외국 사람들은 굿 뉴스 부터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야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 있어. 뭐 들을래? 나쁜 게 뭔데. 궁금해 죽어. 그렇죠. 들어와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야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럼 우리가 반응 어떻게 해요? 됐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뇌는 충격을 받아요. 뇌는 충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우리 좋은 걸 선택한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쓰자면 여기 있어요. 한 번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세 번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뇌가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만약에 이사님. 밖에서 강의를 힘들어 하셨어요. 피곤해. 집에 갔더니 막 엉망이야. 짜증나지.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짜증나요. 짜증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니면 이게 뭐야. 화를 내죠. 그렇지 짜증나지. 짜증나지 이렇게.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안되죠. 도움 안 돼요. 안되는 줄 알면서 짜증을 내요. 그렇지. 맞아. 그런때는 이게 있습니다.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으면. 엄마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 좀 치면 도와줄 수 있니? 좀 정리 좀 해줄래?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안 해. 40분으로 nam산을 가 их 지켜만을 가질 거에요.